만찬버거예요 아, 이거 사는 거 같은데? 이거 치킨버거야 막내, 우리 치킨버거 먹었어 맛있어, 불가기라고 치킨버거 라고 치킨버거를 주는 Model 소스 여기ют 색 lap 몰라 neglected 또 있다 엄청난다고 혼자 화장하고 온 거구나 월까지 구덴 gon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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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다.. 어깨는 더 멸작을.. 멸작하면 어깨 빠질 것 같아 멸는데.. 장 쏘 놓기면 약한 척 아닌데.. 하도가 그랬어.. 손을 15명 들어있다 저희 중견은 10인 날 왔는데 10인 날 10분까지 타야 되는 거예요? 10분에 1때는 안 돼 10분에 1때는 안 돼 10분에 1때는 돼 15분쯤 30분 아니, 40분의 얘기잖아 아니, 20분까지는 타야 돼 10분에 보기만 하고, 물을 먹으면 그 정도의 하는 거 담배하는 휴식은 이렇게 40분에 나 아까워 위에 휴지 있네 40분에 살면 또 30분 안 가 내 얘기 그런 거 이야기해도 안 되나? 괜찮아 담배 나도 물티슈 하나 줘 담배야 너희들이 이 분의 담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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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보드야 말보드 번역이 있어 누가 왜 이렇게 먹었니? 누가 먹고 싶었는데, 모짜렐라 이따 보고 나 먹겠는데 맛있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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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언니가 이렇게 먹었나봐 아니야 내가 먹어 아, 술 술하나봐 아니, 저 먹으면 차일 것 같아 제일 맛없는 거 보고 줘서 살수 아니, 나는 차를 보고 줘 이게 제일 맛없는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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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여자 주실래요 아, 그 이거 어머, 어떤 분이 여자 언니 얼굴 보고서 수술한 것 같이 보이냐고 수술 많이 하셨다 고춧가루 근데 나도 안믿게 얄력들었잖아 응? 1억 뻥 같아 근데 좀 시켜 이력들어주고 이빨에만 2, 3천 들어가 5천만원 아니야? 안보이네 이빨에만 2, 3천을 들어가 아니, 미용 수술비가 많이 든 게 아니라 재건이랑 무작용 치료하고 있어 제 수술비가 더 많이 돼 안 보이는 거 사실 여러분 여전히 아래 수술할 것 같아 여러분 서프라이즈 여전히 수술할 것 같아 미스 인터내셔널의 핑계고 사실 야니병원 가시는 거 같아 저희가 묶어놓고 자를 거예요 이제 언니도 물 수건 좀 빠진 거 아네요 이거 빠진 거 아냐? 이거 떨어진 거 아니지? 여기 여기 2개 더 엄마 성이가 빨간 거 살기 고마워요 놀아야 해 저 뒤집어져 옛날에는 이거 되게 깠으면 다 됐잖아 너무 잘한다 우리? 옛날에는 못 버리고 뭐 하는거야? 여기 너무 많이 늘었지 않아 옛날에는 1도 하길 뿐 놀랬어 봤으면서 안 본 척 하면서 헉! 약간 타이밍을 좋아해 근데 약간 엇박자야 엇박자라서 누구 산거야? 뭘 산거야? 동전찌값 빼고 동전 많이 쓰니까 쌍말을 샀어요 이 정도는 거의 다 사면 더 싸지 않나? 색깔 너무 이쁘다 어디꺼에요? 한국꺼라고 합니다 면세 별게 다 파네 5천원이잖아 언니 좋아하네 가차, 시라렛, 마늘 공주 필요없네 스모킹해야 되니까 엄마 엄마 들고 일어나 어깨 아프다 지금 살거야? 안 쓰고? 가 어깨 너무 아픈 척 하지마 얘기하고 사야지 방종해야지 애쓰야 지금 이제 팔 준비 다 됐다 10분 다 됐다 10분부터 타는거라니까 지금 난 방종하여서 굴러 갈게 지금 난 방종하여서 굴러 갈게 안돼 작동하여서 굴러갈게 아우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아우 사장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아 춥고싶음 고민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뭐를 먹어. 뭐야. 뭔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저번에 할 때는 붕다리에 구워서라도 주시는데. 아니 아니. 구워서 이렇게 종이분께 주시던데. 몰라요. 이렇게. 백청양 육포에요. 이게. 아 육포구나. 한 4장 먹을까요. 여러가지 맛을 먹을거에요. 칠리 포코도. 칠리 포코도 하나.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이런 것 좀 찍고. 이게 뭐지. 이게 슬라임. 슬라임. 그럼 이거 구워보자. 음. 야. 엄마 잘라놓은 거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살 때 이거 주는 거 아니야. 아. 맛있다. 이거 이거. 이거 소고기. 이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잘 나가요. 이거. 이거. 25,000원 25,000원 이렇게 맞춰서 드실까요. 네. 많이 beetje. 19,000원инг인데. 일단은고기 가una, 나도 하나 줘봐 또 있어? 없어? 이건 뭐야? 이거? 다고기 베이컨 베이컨 어 다리 아파 난 난 여기서 있고 여러분 여기 앉아야되는데 이제 조용기 다 탈퇴 됐으니까 저 아줌마가 욕으로 배 채우려고 하나봐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추천분 주세요 추천분 주세요 추천분 추천분 당장 두 분 아까 지효오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지인분들 세 분하고 같이 4시 가는거구요 자 이제 안경 잘 어울려요 이제 여기 125번 쪽에 있어 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어 비행기에서 방송 못해요 지금 잘 다녀올게요 태국에서 태국에서 이따 한국시간 11시 25분에 시작하니까 12시쯤이면 태국퀸 진아님한테 태국퀸 진아님이 저희를 찍고 있을거에요 일단 이따가 태국퀸 진아님 방에서 뵙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일찍이 수신 받아야 되가지고 일찍이 없어서 태국에서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태국에 계신 태국퀸 진아님 방송에 저희가 나올거에요 방지에 제 이름 써놓을거에요 그러니까 태국퀸 진아님 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아 일단 예 8시 25분에 타면 11시 25분에 도착해서 진사꾸모하면 그정도 돼요 예 신아님 하민희씨는 아까 9시 반에 가셨어요 9시 반 비행기로 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네 금은동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바닷가 갈려구요 수술을 왜 해 더 이상 할텐데 뭐 있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쇼핑 다 끝났구요 저는 이제 수술 전화할거 다 했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도착했고 도착하기가 힘들어 죽겠어 잠을 못자서 알겠다 방정하고 스위치 이제 가보겠습니다 태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밑에 자연산인데